낮에는 언론사 사장이나 편집 국장 행세를 하고 밤에는 부유층 가정집을 대상으로 수억 원대의 귀금석을 털어온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3.38캐라트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가로 3mm, 세로 6mm, 시가는 1억원. 주위에 작은 다이아몬드 67개를 박은 이 천연 비치반지는 시가 6천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시가 2천만원짜리 비치반지 2개. 이 귀금석들은 오늘 경찰에 붙잡힌 57살 지병천 씨가 지난 2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가정집에서 턴 것입니다. 지 씨는 역삼동에 있는 고급 주택만을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인 끝에 모두 5억 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는 경찰의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항상 단독 범행을 해왔고 수법 또한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낮에는 사이비 언론사 편집국장으로 행세해 왔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지 씨는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철저히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 수법도 절묘했습니다. 지 씨는 사설 경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 적외선 방출구를 가리는 방법으로 경보 장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지 씨는 보석 감정을 의뢰했다가 오늘 덜미가 잡혔지만 경찰은 그동안 벌였던 지 씨의 여죄를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지 씨로부터 그동안 장무를 넘겨받았던 판매책 5명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